아나나나나나 솔로홍가 스티비겐 아 사기형 조금 있네요 아니 뭐 뭐 이 정도야 뭐 뭐 야 근데 여길 가지 말자 어? 왜 여기까지 왔는데 가봐야 거기도 왔어 형 이따가 야 여기까지 왔다고 포기 안 하고 그런 거 쓸데없는 듯이야 포기할 때 빡 포기해야 돼 그래서 도박도 계속하는 거야 처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까? 처칠이 처칠을 했지 만약 이곳이 지옥이라면 출구가 나올 때까지 걸어라 아 근데 여기 길 너무 좋다 산책하기 딱 좋아 그러니까 산이 공기가 진짜 좋아 치토스가 나오잖아요 산에서 그래 치토스, 체스터쿵 다 나오지 체스터쿵 넌 내꺼야 넌 내꺼야 피치, 피치톤스 역사님 땅콩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? 피스타치오 아이 새끼야 나무에서 나오는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? 파스타치오는 피톤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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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?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욕하고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 욕을 해 욕을 한다고? 욕을 막 하고 치즈를 먹어? 가자 꼴찌로 온 사람 바보 오케이 오케이 꼴찌로 온 사람 맨발로 내려가기 그러다 지칠 것이여 1등 온 사람 멍청이 맨 앞에 가는 사람 멍청이 야 그렇다고 됐어 어떡해 숨이 차서 숨이 차서 숨이 차서 숨이 차서 일단 막걸리 한잔 하자 전에다가 전에다가 여기 있어 어 여기서 해 잠깐만 진짜 있어 야 낙화암은 절벽이야 야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야 여기 아아 아아 반도 안 왔어 여기잖아 우리 여기서 출발했잖아 반도 안 왔어 아 옷을 옷을 하나 둘씩 나중에 너 하는 것만 입고 있는 거 아니야? 야 그냥 프리스타일 지금 네 기반을 프리스타일 하려고 하자 야 소토리묵 파전 똥동추 막걸리 낙엽을 밟으니까 푸스스 obvious 소리가나 disability 넋살이는 무슨 소리를 내 На 한번 넋살을 호로 넘겨줄게 Yeah 고 고양이는 새끼였다 뭐? 레레이션 좋은데 랜 랜 말하면 감사합니다.